재훈은 A의 B의 14 짝수 먼저 읽기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돈 틀리다 읽기 그렇지 뭐라고요? 스트러글 쓰게 한번 도전해볼까? 소리는? 스트러글 스트러글 와우 어려운데 엄청 스트러글 오케이 그 다음 스트라이크 그렇지 뭐라고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야구에서 많이 들어갔을 건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기서 I가 무슨 소리 되고 있다? 스트라이크 라이 스트라이크 그렇죠 스트라이크 오케이 쓰게 한번 도전해볼까요? 소리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S T R I K E 와우 수식가리네 스트라이크 메리굿 엠 스모크 스모크 그렇지 스모크 뭐라고요?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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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가 스무 했고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오우 스모크 크 그 자 이 글자를 오 아니야 글자이름 글자이름은 오우에요 오우 그래서 오우 어 아어 라는 소리를 갖고 있구요 여기에 소리 안 나는 이가 내 이름 이름을 물어봤죠 오케이 소리는? 스모크 스모크 쓰는 법 S, M, O, K, E 그렇지, very good, smoke 소리 스태프 스태프, 그렇지, 스태프 스태프 오케이, A가 에 에 됐죠, 에, 아, 와중에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스태프, 이런 소리가 되고 있네요 F가 두 개 있네요 스태프 오케이, 소리? 스태프 스태프, 쓰는 법? S, T, A, F, F very good 오케이 계속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 도전해볼까? 도전 스프카이 스프카이 스퀘카이 스, 크 오케이, 스페시딧 스페시딧 스페시픽 따라해볼까요? 스페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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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시 스페시픽 스페시픽 됐습니까? 스페시픽 됐습니까? 스페시픽 뭐라고요 소리가? 스페시픽 스페시픽 소리는? 오케이 한번 도전해볼까?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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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났어 이렇게 스페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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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이정도도 대단한 거고요 뭐가 됐을까요 얘는? 어 거기에 스키 안녕하세요 스키 스키이 됐네요 얘가 와이가 아닌 색이 아닌 소리 와이장이 짧아 와이장이 짧아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요 그중에 E가 된거에요. E. 스키니. 스키니. 소리가 뭐라고요? 스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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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키니. 스키니 이러네요. 소리가 뭐였더라? 스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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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거? SK.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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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스키니. 스키니. 오케이. 자, 동원이 시험지 됐어? 시험지 됐어? 시험지 됐어? 맞을게요. 큰 거 있어요. 스네이크. 그렇지.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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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A 됐네요. 스네이크. 됐습니까? 스네이크. 뱀이란 뜻이죠. 소리가? 스네이크. 스네이크. 쓰는 법? S.N.A.K.E. Very good. 스네이크. 훌륭합니다. 스네이크. 오케이. 계속해서. 스네이크.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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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R, T 오케이 어 더 없어요 까지입니다 오케이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오케이 맞든 틀리든 읽기 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